창세기 2장 4절에서 8절까지 우리가 찬음성으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덜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석드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절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전무후무한 응답의 축복과 25응답입니다 전무후무한 축복과 응답 25입니다 먼저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될 부분들은 우리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아리스텔레스가 말했죠 사회적 동물이라 가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되게 돼 있고 모든 환경과 상황들 속에 영향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냥 무인도에 가서 이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회적 동물이라서 사람과의 관계를 하고 또 모든 상황과 배경들 그대로 영향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인데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모르겠어요 제일 사람의 눈치를 많이 보고 또 사람을 의식 많이 하는 나라가 있다면 우리 한국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외모 지상주의로 나가는 부분들도 그런 부분 중에 하나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눈치를 안 봐요 사실은 그리고 남에게 손을 안 입히려고 하고요 그런데 나중에 해서 이제 터지는 거죠 나중에 터지는데 어떤 면에서 우리가 사랑관계 속에서 나도 모르게 생기는 비교의식들 사랑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비교의식이죠 이게 우리에게 도전도 할 수 있게 하고 자극이 돼가지고 도전도 할 수 있게 하고 또 힘도 빠뜨리게 되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비교를 통해서 낙심게 되는 부분들도 봐요 그리고 우리가 많은 어떤 환경들과 배경들이 있죠 주변의 환경들과 배경들이 있는데 사실은 누구나 다 여기에 다 영향을 받습니다 영향을 받는데 중요한 것은요 거의 사람들이 여기에서 주변의 환경과 배경에서 힘을 빼요 힘이 빠져요 그래서 마치 세상 앞에서 아니 저 가난한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더니 우리는 서수구로 보기에 메뚜기 같은 게 다는 것처럼 세상 앞에서 여러 가지 환경과 배경들을 바라보면 거기서 나도 모르게 힘이 빠져요 힘이 나는 것 반대로 힘이 빠져요 사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놓고 우리가 많은 사람 도전을 하죠 자극을 받아가지고 도전하고요 또 여러 환경들과 배경들 가지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나도 거기에 뭔가 모르는 도전을 해야 되겠다고 결단하고 도전하죠 그래서 그 도전 속에서 오는 응답도 있습니다 응답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단주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큰 도전을 해가지고 뭔가 이루어 놓으면은 그것을 매스컴에서 뛰어올리고요 그게 모든 사람이 박수를 치고요 그게 세상이죠 그렇잖아요 성공한 사람들 뛰어올리고 그게 나도 저 사람 닮고 싶다 모두가 그렇게 이끌어 가잖아요 그게 세상이에요 사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응답은 이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나오는 부분들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응답은 전무후무한 응답입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축복된 응답을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것 이걸 찾아내는 것을 가지고 25라는 것입니다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응답들을 찾아내는 것을 가지고 25라는 것이고 이것은 사실은 창세기 2장 1절의 18절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 수 있고 그 코에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생기를 불어넣었다 어떤 면에서 인간 자체가 전무후무한 응답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이고 하나님의 형상 가진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뭐를 불어넣었다고요? 하나님의 영,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 자체가 이미 전무후무한 어디에 비교할 수 없는 전무후무한 응답 가운데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 축복을 우리가 사실 잃어버린 것이죠 놓쳐버린 것이죠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은 비교할 수 없는 경쟁하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세상과 경쟁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응답들을 축복들을 우리에게 계획하고 있다라는 것 그런데 이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응답은 결국 뭐냐 하면 사실은 육신적인 것도 육신적이지만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알고 영적인 축복을 알면 알수록 정말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전무후무한 응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있어요 영적 세계와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축복의 비밀을 알면 알수록 그런데 우리가 영적 세계와 영적 축복을 모르니까 여기에 머물려 여기에 나도 똑같이 비교하고 똑같이 환경과 배경에 영향받고 힘 빠지고 힘내고 조금 힘내는 사람 보면 뭔가 남들 못한 게 뭔가 승리하고 가진 것도 있으면 힘내고 그렇지 않은 세상 사람들 우리가 결국 여기에 영적 세계와 영적 축복을 전혀 모르니까 우리도 모르게 여기 있는 게 사실 그래서 실제로 오늘 서론이 나옵니다마는 기독교인들이 가장 잘 알아야 될 것이 영적 세계와 영적 축복입니다 영적 세계와 영적 축복이에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영적 세계와 영적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떤 면에서 기독교가 이 사실을 놓치고 있으니까 종교인들이 삼단체가 영적인 것을 가지고 육신적인 것을 장악했어요 그게 삼단체와 종교인들이에요 영적인 세계를 가지고 육신적인 것을 장악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좀 정리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정말로 앞으로 명상운동은 더더욱 일어날 겁니다 그냥 지금 메시지 가운데 나오는 정도가 아니고요 이 명상운동은 갈수록 더욱 크게 일어나게 돼 있어요 왜냐? 사람들이 혼란스러우니까 가학은 발전하죠 모든 게 빠르게 변화되죠 그런데 인간이 거기에 맞춰 살려고 하니까 뭔가 정신적으로 혼란은 옵니다 영적으로도 갈급해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영적 진정한 세계의 영적 축복을 모르니까 명상운동을 통해서 삼단체가 그 배후의 사단이 있는 것이죠 종교인들이 배후의 사단이 있는 것이죠 문제가 옴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오는 줄 모르고 명상운동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명상운동은 니를 찾으라는 거예요 니를 찾으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게 뉘에즈 운동 아닙니까 니를 찾으라는 거예요 모든 종교도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네가 해탈할 수 있고 네가 경제에 들어갈 수 있고 네가 무언가 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결국 종교입니다 명상운동 그런데 실제로 이 명상운동은 삼단체나 종교인들이 영적 세계를 가지고 육신세계를 장악했는데 기독교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 영적 세계와 영적 축복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삼단체가 이 부분들을 가지고 왜곡되어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여기에 잘 되면 물론 해야 되겠지만 결국 오는 것이 많은 문제들을 안고 올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심각한 영적 문제가 현장에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정확한 복음이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누구나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엄청난 문제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정말입니다 그냥 올바른 복음만 여러분 가지고 있어도 마지막 시대에 전도가 되게 돼 있어요 사실 모두가 갈급하고 모두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이 명상운동을 능강하는 뭐를 해야 되느냐 묵상운동을 해야 합니다 묵상운동을 해야 합니다 묵상운동은 하나님의 것을 참는 거죠 나를 참는 것이 명상운동이라면 네 자신을 찾으라는 것 그게 명상운동의 줍니다 킵니다 그래서 다른 힘이 있고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 다른 나가 있다는 것 그걸 찾아야 된다는 것 그게 명상운동이에요 그런데 묵상운동은 뭡니까 하나님의 것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묵상운동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명상운동 앞으로 일어나는 명상운동을 능가하는 명상운동이 좋으면 다행입니다만 많은 영증 문제를 가져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힘을 가져야 되는데 그 힘을 가지는 부분이 뭐냐 묵상운동을 통해서 명상운동에 빠진 자들을 살려야 되는데 명상운동의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성삼의 하나님의 비밀과 보호자의 능력입니다 오늘 서롬을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명상운동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실제로 성삼의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자의 능력을 갖게 될 때 이 보호자의 능력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공간을 초월한 보호자의 능력이 결국 어디까지 되느냐 237까지 가게 됩니다 237까지 이 빛의 역사가 237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았어도 정말로 올바른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세계를 움직여야 된다는 것 시공간을 초월한 보호자의 능력이 나와 관계된 모든 연장에 내가 이 땅에서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미국의 역사는 모든 흥감도 꺾을 수 있다는 것 실제로 기운동하는 사람들이 그 길을 통해서 그 일들 오고 가잖아요 영적으로 오고 가잖아요 미국 교류하잖아요 이때 이 부분들이 세팅되어지는 우리 안에 세팅되어질 때 오는 응답이 사실은 오늘 제목에 나오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응답이 나오는데 이게 25라 했어요 이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응답이 어디 나타나느냐 나와 교회와 의배 나의 의배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성삼의 하나님의 393이죠 사실은 393을 놓고 묵상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묵상하는 겁니다 이게 하면 할수록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운동도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반복하는 운동인데 오늘 했던 것하고 똑같은 모션이에요 그런데 오늘 했던 것하고 내일 했던 것하고 또 거기에 나타나는 힘이 달라요 사실은 그래서 반복이에요 반복 똑같은 반복으로 393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하는 것하고 내일 하는 것 또 다르다는 사실 이게 쌓이는 겁니다 이게 내 안에 딱 세팅되어질 때에 그때 나타나는 응답이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응답 25의 응답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세팅할 수 있도록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아침 시간을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을 잘 세팅할 수 있도록 아침 시간에 정말로 조용하면서도 힘을 얻고 행복한 시간이 되도록 아침 시간에 정말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조용하면서도 뭔가 보면 눈 뜨자 말자 막 설치고요 그러니까 삶이 현장에서도 같이 설치게 돼요 정신없게 일어나가지고 정신없이 아침에 설치다 보니까 삶이 그렇게 살아가게 돼요 그러면 저녁 되면 완전 넉다운 되고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으면 뭔가 조용한 시간 어떤 면에 정말로 여러분 마음에 조용하게 뭔가를 묵상하는 그 자체만 해도 엄청난 치유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 사실을 안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래서 그냥 무화지경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생각 없는 곳으로 또 가잖아요 그래도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는데 만약에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조용하게 이 부분을 놓고 영직 힘을 얻는 시간 된다면 이건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진짜 이 부분을 놓고 여러분 행복한 시간 하루를 시작할 때 짜증으로 시작하지 마시고요 특별히 젊은 아줌마들 학생들 아이들 자기 아이들 학교 보내고 유치원 보내고 하면서 아침에 준비한다고 막 짜증내고 시작하지 말고 진짜 조용하고 메시지 틀어놓고요 힘을 얻고 행복하게 시작하세요 사실 우리가 하느님 주신 축복 가운데서 그 힘을 얻고 행복함을 누리는 데만 해도 시간이 부족한데 늘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러면서 낮 시간에는 하나의 중요한 계획들을 발견하는 중요한 축복된 역사들을 발견하는 것이 낮 시간이에요 만남과 일을 통해서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무너져요 다시 말하면 99%에서 제가 주일날 새벽 깨닫지 않게 말씀드렸던 부분들인데 99%의 사람들이 낮 시간 만남과 일에 무너져요 만남과 일에 무너져요 낮 시간에 만남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하나의 중요한 응답들을 발견하고 체험하는 중요한 축복인데 그게 아니라 거의 모든 사람이 만남 속에서 무너지고 일 속에서 무너져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만남과 일 속에서 의미를 찾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내게 이 일을 주셨을까 하나님은 왜 이 사람을 내게 오늘 만나게 하셨을까 그게 다 의미를 찾는 겁니다 이 부분을 조금만 생각해도요 의미를 조금만 생각해도 하나님 편에서 원하시는 부분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짓지 않거든요 사실은 만나면 만난 대로 그냥 일 당하면 일 당한 대로 적극적으로 그게 반응 보이고 그냥 그거를 부딪히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계획을 찾기는 그냥 그 문제 속에 일 속에 빠져가지고 허죽거리고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정말로 좀 뭔가 여유를 가지고 한 템포 느리게 생각해도 돼요 여러분 빠르면 얼마나 빠르겠니 빨리 선착하는 빨리 다니는 자라고 해서 선착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서에서 이야기합니까 빨리 다니는 자라고 해서 선착하는 것이 먼저 도착하는 게 아니라 인생이 그래요 아무리 빨리 여러분이 달린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결국 그 빨리 다니는 대로 먼저 선착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뭔가 외국 가서 통하는 게 빨리 빨리 하는데 정말 좀 여유가 있어야 돼요 여유가 여유가 있어야 돼요 제 자신조사도 사실 여유가 없는 부분을 제가 보는데 여유가 있어야 돼요 사실 그래서 진짜 낮에 모든 만남을 통해서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들을 발견하고 찾아내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무너지지 말고요 세 번째입니다 밤 시간에 저녁 시간이죠 저녁에 잠자리 들기 전에 여러분 정말로 깊은 기도의 시간 그리고 오늘 있었던 모든 것에서 뭔가 답을 한번 내보는 시간들 지금 계속해서 메시지 기도에 대한 부분을 설명할 때에 계속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밤에 잠자리 들 때 깊은 기도 시간들을 가지면서 뭔가 하루 있었던 일들에 대한 답을 내는 시간들 필요해요 그렇지 않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낮에 있었던 생각들 고민들 그대로 안고 그대로 잠자리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깊은 기도의 시간이 안 된다면 누워서 침대에 누워서 그냥 메시지를 틀어놓고 들으면서 자요 그것도 괜찮아요 메시지가 자장가가 되잖아요 메시지를 틀어놓고 그냥 들으면서 자요 그것도 괜찮아요 그때 또 다른 것들이 메시지가 들려질 수 있어요 그러면 저는 메시지를 틀어놓고 잠을 자는데 11시 반 정도 되면 제가 잠자리 내일을 위해서 잠을 자는데 일단 메시지를 틀어놓고 침대에 누우면 뭔가 이렇게 안 들렸던 부분을 또 들려 그러면 그거 듣고 일어나서 또 정리를 좀 해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잠자기 전에 어떤 면에서 말씀 들으면서 자는 것도 중요하고 아니면 정말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답을 낸다는 말은 결국 뭐로 답을 내느냐 하늘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내는 거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내가 스스로 답을 내는 게 아니라 하늘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내는 겁니다 이 시간들이 반드시 해야 돼요 아니면 그러면 많은 하루에 있었던 고민과 갈등들을 가지고 그대로 잠을 자면 그때는 모릅니다 그게 하루 이틀 쌓이고 쌓여서 결국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다 안 걸려서 죽게 돼요 진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한마디만 하면 독을 가득 안고 그대로 자는 거예요 독을 그대로 안고 그대로 자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준비되는 영적 시스템입니다 이 영적 시스템이 각인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 내용은 주 내용이 이거예요 주 내용은 이겁니다 이 내용이 영적 시스템으로 각인되게 하는 것인데 그래서 아침과 낮과 밤 시간을 이렇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각인됩니다 그렇잖아요 나도 모르게 이게 반복되어 보니 각인되는데 이 영적 시스템이 각인되어질 때 이때 비로소 뭐냐면 여러분 스밋이 되는 겁니다 아니 이때 비로소 여러분이 망대가 돼요 망대 각인이 딱 될 때에 망대는 언제 망대가 되느냐 여러분 안에 이 영적 시스템이 각인 딱 될 때에 망대가 되는데 어떤 망대가 되느냐 여러분 여러분도 모르는 서밋의 자리에 딱 서는 망대가 딱 돼요 그래서 서밋의 망대가 딱 되는 거예요 이 축복된 393의 비밀을 아침과 낮 시간과 밤 시간을 통해서 활용하고 누리게 될 때에 여러분도 모르게 이것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시스템이 딱 되어지면서 각인 딱 되어지는 순간에 뭐냐 여러분도 알지 못하게 어느 날 보면 서밋이 딱 되어있어요 서밋의 망대가 딱 되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물론이지만 특별히 구역을 섬기는 여러분들이 이 힘이 있어야 돼요 이 비밀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최종들이 이 힘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 없이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말을 잘한다 할지라도 이 힘이 없으면 울리는 깽가리예요 울리는 깽가리예요 그러나 말을 못한다 할지라도 이 힘이 있으면 그 한마디 한마디 뭔가 어눈하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 말 자체가 하나님 주시는 힘 배경 속에서 능력이 되고 사람의 영혼을 바꾸는 힘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앞에서 지도하는 모든 검찰 리더자들이 중요한 것은 뭐냐 반드시 기도의 비밀을 가져야 돼요 기도의 비밀을 지금 우리 랩런트들도 검토일 학교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어릴 때부터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달란트를 찾고 참된 올바른 영성 기도의 비밀을 속에서 올바른 영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준비하는 것이 검토일 시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골짜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현장에는 구역에는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로 이끌어가서 말씀으로 숨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힘이 여기서 나와요 여러분 부부강에도 영적인 힘이 없으면 뭔가 끌려가게 돼요 아무리 남자가 사회적으로 잘 나간다 할지라도 여자가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힘이 있으면 잘 나가는 남편도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영적인 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검찰님들 또 이 자리에 우리 교육자분들이 있는데 반드시 회복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기도의 비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힘 영적인 힘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것이 뭡니까 나에 대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응답이 보여지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전무한 응답이 보여지고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응답이 보여지고 나의 업에 대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응답이 보여진다라는 것 먼저 정말로 내게 영적 시스템이 딱 준비되어져서 각인 딱 되어지면 망대가 세워지는데 서비스의 망대가 세워지는데 그때부터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응답이 축복을 주셨구나 내가 이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축복된 응답 속에 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자 보세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장세기 39장 1절에서 6절 요셉이 어려운 상황 속에 처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노예로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보디바레 집에 노예로 들어가죠 그런데 이 요셉이 결국은 이 영적 시스템 속에서 망대로 딱 세워졌다는 증거가 뭐냐 장세기 45장 1절에서 5절에 노예가 총리가 되어버렸어요 이런 말이 늘 들었기 때문에 노예가 요셉이 노예인데 총리가 되었다 하죠 사실은 전혀 불가능한 겁니다 어떻게 노예가 총리가 됩니까 그리고 노예인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결국 애급을 살리고 자기 가족을 살리고 다시 애급을 살렸다는 말은 전세계를 살렸단 말이거든요 어떻게 그걸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이미 요셉은 창세기 37장에 영적 시스템이 딱 있었어요 창세기 39장 2절에도 보면 여우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영적 시스템이 딱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예로 가도 상관없었어요 사실은 왜냐 이미 요셉에게는 영적 시스템이 딱 있었기 때문에 그게 창세기 39장 2절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그 앞서서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미 영적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 요셉은 딱 각인되어 있었어요 어디로 어느 정도로 각인되어 있느냐 꿈으로 나올 정도로 꿈으로 그게 37장에 나오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어떤 환경도 상관없었어요 하나님 주신 요셉에게 주신 축복은 총리로서 전세계를 살리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응답을 주신 거예요 출애읍기 2장 3장 1절부터 20절에 보면 이 앞에 3장 1절부터 나오는 부분을 보면 결국 호랩산 떨기나무가운 불꽃 가운데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나이 80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게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서 결국 거기에 나타나는 응답이 뭐냐 결국은 12장 46절까지입니까 10가지 애급의 기적이 일어났는데 사실은 이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나가는 모세의 걸음 속에는 기적이 일상이 되어지는 10가지 기적이 나타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기적이 기적이 아니라 기적이 일상이 되어지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모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요소와 1장 1절을 구절해 보면 하나님께서 요소와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할 것이다 이 언약을 요소와는 붙잡았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요소와는 3장에 보면 요단을 건너고요 6장에 보면 여름을 무너뜨리고요 10장에 보면 태양과 달을 아모리 전투에서 태양과 달을 멈추는 기적의 역사를 행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대로 영적인 세계 영적인 축복을 언약으로 여러분이 각인시키기를 바랍니다 각인돼야 돼요 알고 있는 것까지가 안 돼요 알고 있는 것까지가 안 돼요 각인될 때의 망대가 되어져요 각인될 때 성계에 보면 사무엘상 3장 1절 19절 지난주간에 루 목사님 토요일 메시지 가운데서 말씀 있었죠 엘리와 사무엘을 비교해서 대조해 가지고 사무엘상 3장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사장인 엘리는 눈이 어두워서 자기 처소에 있었고 어린 사무엘은 은약계 곁에 있었더라 여러분 은약계 곁에 제사장인 엘리가 있어야지 여기 눈이 어두웠다는 것은 많은 것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눈이 어두워서 자기 처소에 있었고 어린 사무엘은 은약계 곁에 서 있더라 그걸로 통해서 일어난 사무엘을 통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뭡니까 19절에 사무엘의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아 했다 했어요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아 무슨 말입니까 전부 흠한 하나님의 응답을 은약계 속에 자라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을 주셨다라는 것 우리 아이들 진짜 다른 것 세상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것 393 이 비밀들이 완전히 각인되도록 해야 돼요 각인전쟁이에요 각인전쟁 각인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한국사 노래까지 나와 있잖아요 어떻든 각인시켜야 돼요 사실을 사무엘상 17장 1절을 47절에 다위세계 골리아선 전부 흠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들을 확인하게 되는 기회였습니다 어린 다위세계에 있어서 골리아선 전부 흠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들을 확인하는 기회였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가장 귀중한 축복이 뭐냐 전부 흠한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인데 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전부 흠한 하나님의 응답 이걸 우리가 은약 붙잡는 순간에 은약이 내 안에 각인되는 그때부터 전부 흠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들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전부 흠한 하나님의 전부 흠한 응답 속에 있음을 알게 될 때에 내가 모이는 교회가 중요한 것을 알게 돼요 특별히 보금 가진 교회의 중요성을 알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전부 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사실을 알면 알수록 보금 지나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보금 지나는 주의종들과 보금 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배경이 되어주는 충직자들과 보금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삶의 현장에서 인도받으려고 하는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게 돼 있어요 사실은 교회의 중요성을 모른다는 말은 먼저는 엄밀히 따지면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 걸 모른다는 말이에요 내가 중요한 사람인 걸 알면 알수록 나라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인 교회가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보는 눈도 열려지게 돼 있어요 잘못된 사람도 뭔가 나쁜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는 눈이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를 알면 알수록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결국 사람들이 뭐냐면 교회 안에서도 사람 관계 통해서 시험 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사람 관계를 통해서 시험 들는데 그건 뭐냐면 나에 대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정말 나에 대한 가치를 알면요 사람 관계에 대해서 시험 들은 게 아니라 나쁜 사람도 안 좋은 사람도 이해가 되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들을 배려가 되게 돼 있어요 그게 교회의 중요성을 아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올바른 보금만을 전하는 교회에 있다는 것이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별로 거기에 대한 동의를 안 하는 모양이신데요 정말 여러분 올바른 보금전하는 교회 여러분 몸담고 함께 신앙생활에 인도받는다는 그 자체가 축복 중의 축복이에요 중직자들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중직자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랩런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종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모르는 그 기도의 배경 가운데 우리 중직자들이 힘이 되고 있다는 이 자체는 축복 중의 축복이에요 사실은 그 만남의 축복들을 여러분 기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그냥 그렇게 여기잖아요 별 관심 없이 그래서 뭐 자기 우리 교회도 그렇더라고요 자기 자리를 잡아놨는데 누가 앉으면 꽂아보고요 주일 예배 때도 그렇더라고요 아니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은 꼭 자기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주일 날도 보면요 누구 어디에 앉고 그게 다 알아요 포지션 딱 있어요 딱 다 눈에 딱 들어와요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혹시나 모르고 이렇게 앉았다 쥐 박는 거예요 이렇게 쥐 박지는 않지만은 눈치 봐요 눈치 봐요 정말로 교회 복음 가진 교회의 중요한 가치를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모든 사역과 일에 중요한 전무후무한 응답들이 오게 되었고 사역과 일을 통해서 특별히 교회의 중요한 사실을 알고 내 사역에 대한 일에 대한 중요함을 알 때 여기에 나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의 이면 계약이 딱 세워지게 됩니다 이면 계약 속에 세워졌던 사람이 로마서 16장 인물들입니다 교회 복음 가진 교회 그 속에 내주어진 사역들 이 사역들을 제대로 보는 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거기에 대한 이면 계약이 딱 나와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면 계약이 딱 나와요 이 사실이 딱 나올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어떤 일이 있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에 와서 이 교회에 저 교회에 옮기고요 흔들리고요 그런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나와요 내가 이 교회 속에 왜 하나님께 이 교회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을까 그 이면 계약이 안 나오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사실 로마서 16장 인물도 보세요 전혀 이들은 흔들리지 않은 사실은 왜냐 하나님은 왜 내게 직분을 주었고 왜 내게 이 일을 맡기셨는가 알기 때문에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다 어떤 면에서 제대로 된 응답은 이 속에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아니 평안을 구하는 자는 교회를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라 했는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교회가 평안이 든든히 세워지는 만큼 주어지는 응답이 업에 대한 증거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업에 전무후만 하는 응답 나에 대한 전무후만 하는 응답과 교회에 대한 전무후만 하는 응답이 이어서 그게 업으로 현장으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게 여기에 멈추는 게 아닙니다 이게 뭐냐 내가 정말 교회를 통해서 은혜 받으면요 쉽게 말합니다 은혜 받으면 그 은혜 받은 것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전달됩니다 전달 안 하려고 해도 은혜는 보여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보여지게 돼 있어요 말로서 나타나는 자입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 했어요 순교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라 했어요 사실 업에 나타나는데 나의 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드신 나와 나의 것과 나의 현장에 기중한 축복의 역사들이 발견된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것과 나의 현장이 보여지면서 여기서 오는 것이 바로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의 축복 따라옵니다 사실 이게 답니다 오직 오직 되면은 거기에 오는 것이 유일성과 재창조는 따라와요 사실 그리고 여기에서 오는 것이 뭡니까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의 행답이 딱 축복이 누려지면은 거기에 오는 것이 여러분이 여러분도 원치 않는 여러분도 모르고 있는데 이상하게 사람이 모여져요 그게 플랫폼이에요 플랫폼이 딱 되어지면은 결국 파수대가 되는 것이고 결국 안테나라는 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자리에 내가 딱 있게 돼요 이게 플랫폼과 파수대와 안테나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6장 16절부터인가 이래 보면은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16장 17절부터 17절 보십시다 한 절만 보십시다 형제들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18절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숨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숨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예고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들에게서 뭐요? 떠나라 내가 뭔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사람들이 나를 자꾸 떠납니다 플랫폼이 돼야 되는데 뭔가 자꾸 떠나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이 모여져야 돼요 사실은 그게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큰 무리가 모이는 안디옥교회의 응답이에요 사실은 주의 손 우리가 애써서 오라고 해서 끌어모아가지고 사람이 모이는 일만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니까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모여지는 겁니다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저절로 모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으려고 해서 모여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나도 모르게 오직과 유리성과 재창경답이 딱 오게 되면 내 주위에 사람들이 모여집니다 이상하게 사람들이 모여져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나도 모르게 자꾸 내게서 사람이 떠나는가 아니면 모여지는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오늘 17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들에게서 뭐요? 떠나라 했어요 뭔가 모르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다고 하는데 자꾸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주위에 사람들이 없어져요 사람이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제대로 되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사람들이 모여집니다 플랫폼이 딱 되어져요 그게 빛을 들고 영적인 소통을 이루는 안테나의 축복이 딱 이루어지면서 가장 하나님을 원하시는 자리에 하나님을 쓰시고자 하는 자리에서 딱 쓰임 받게 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다시 꼭 여러분 회복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우리 검찰님들 우리 모든 교육자들이 진짜 주어지는 우리는 이제는 영적인 세계를 알고 영적인 축복을 가지고 육신의 모든 세계를 치유하는 육신의 모든 세계에 답을 주는 그런 자들로 서야 돼요 우리가 이 답을 못 주니까 틀린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삼단체가 육신 세계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답을 못 주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우리에게 주신 거지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걸 우리가 답을 못 주고 있으니까 틀린 영적인 지식입니다 그들은 갖고 있는 게 그 틀린 영적인 지식이 가지고 육신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데 우리가 놓친 것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여러분의 모든 자리는 경쟁에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경쟁에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빛으로 부르셨어 빛을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체가 빛입니다 빛이다가 마태봉 5장에 말씀하겠죠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어떠면 사명 이전의 신분입니다 빛이다 소금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전무후무한 축복과 응답을 우리에게 예배해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뭐냐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빛으로 우리를 삼으셨어요 이 사실들 누리는 길이 뭐냐 내가 빛 때문에 누리는 것이 이거예요 사실은 내가 어떻게 빛 때문에 누립니까 이걸 누리는 것이 빛 때문에 누리는 거예요 이 사실을 누리는 거예요 정말로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검찰님들이 되기를 주의하므로 추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놓쳐버린 영적인 세계 영적인 축복을 이제는 기도의 비밀로 회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영적인 힘을 가지고 틀린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육신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명상운동 3단체 종교에 빠진 자들을 건져내는 이 일에 쓰임 받는 우리 모든 검찰님들과 교육자들에게 알려주시고 또 정확한 답을 영증 문제로 말미암아 갈급해야 하고 혼란 가운데 있는 모든 현장의 성도들에게도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기중한 우리 검찰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도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들 역사 충만하심이 전무후만 축복과 응답 25로 한 시대의 서밋의 망대에 자리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침으로 살리기를 원하는 기한 우리 검찰님들과 교육자들 머리위에 또 이들이 섬겨놓은 구역들위에 몸된 교회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